오케이 새로 준비 됐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보고 싶으면 오케이 그랬더니 I am in the bathroom 그럼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에요? 화장실에 화장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어디에 화장실에 In the bath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전체 문장에서 In the bath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렇죠 그랬더니 I am in the bathroom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화장실에 왜 있어? 왜 화장실에 있니?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오케이 너는 있다 You are 너는 있니? Are you? 너 왜 있니? Why are you? 어디에? Where are you? 아니 아니 어디에 In the bathroom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최윤이 준비 다 하고 왔어? 오케이 준비부터 하세요 Why are you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왜 있니?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 점심 언제 먹어요? When do we eat on? 오케이 When do we eat? 우리가 먹는다는 뭐야? 우리가 먹는다 We eat We eat 우리가 먹니? 라고 묻고 싶은데 We eat 또 들어간다 It 무슨 뜻이야?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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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야? 하나 하나 시면 안에 뭐 들어 있어? 부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우리가 먹는다는 뭐야? We eat 우리가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we eat 그러면 우리가 언제 먹니? 하고 싶으면 When do we eat 그래서 이 문장 완성시키면 뭐야? When do we eat lunch? 오케이 Are we eat?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가르쳐주는 거야 지금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When do we eat lunch? When do we eat lunch? When do we eat lunch? 그랬더니 한시에 먹는대요 우리가 한시에 점심 먹지 않는다는 뭐예요? We eat lunch at one We don't eat lunch at one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한시에 점심 먹니는 뭐예요? We eat lunch at one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뭘 가르치고 싶은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나가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점심이란 대답 듣고 싶어 점심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이거 그러면 무슨 씨야? 이름 씨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요? 그렇지 그럼 다 가르쳐줬어 런치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무엇이란 질문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둘 중 하나지 근데 이거 무엇이야 누구야? 무엇이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는 아니고 무엇이네 무엇이 영어로 뭐야? What is 그러면 이제 다 가르쳐줬어 런치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eat? At one One 너는 한시에 무엇을 먹니? 라는 질문을 한 거야 What do you eat at one? We eat lunch at one 뭐 먹니? 점심 먹는다 What do you eat?